경제수석이 대통령의 해외순방에 공식 수행원 자격으로 동행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죠. 하지만 2년 전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UAE에 간 안종범 당시 수석은 방문 자체를 극비에 붙였다고 합니다. 공식 직함이 없었던 문학의 형태자 차은택 씨와 같이 간 것을 감추고 싶었을까요? 아니면 방문 목적 자체가 수상했을까요? 이어서 김민주 기자입니다. 지난 2014년 8월, 차은택 씨와 함께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아랍에미리트에 출장을 간 안종범 당시 경제수석. 그런데 안수석이 현지 대사관에 자신의 방문을 극비로 해달라며 입단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자기들이 왔다 갔다는 것도 이것은 극비사이다, 대비다, 일체 대학, 대사관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여러 번 그냥 지진다고 불렀어요. 안수석은 그곳에서 영화관, 콘서트장 등 한류 테마파크 설립을 알아봤습니다. 현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대사관은 철저히 배제됐습니다. 당시 대사관 관계자는 이상한 출장이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전합니다. 두 사람의 방문 뒤 최순실 씨가 주도한 UAE 한국문화원 설립 사실이 전해졌습니다. 청와대와 최순실 씨가 안수석을 통해 해외의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.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.